그럼 이번 시간에는 로그인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메일 닉네임 패스워드와 같은 값이 제대로 설정되었을 때 로그인 되었다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로그아웃 기능을 제공해야겠죠 저는 여기 있는 닉네임을 앞에다가 붙이고 그 뒤에다가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해서 걔를 클릭하면 쿠키를 날려버리는 코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은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코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 코드를 여기에다가 만들어 볼 거예요 var is owner 소유자인지를 체크하는 그런 거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false인데 이게 어떤 조건에서 true가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쿠키의 값으로 이메일 패스워드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node.js에서 쿠키는 뭘로 접근할 수 있어요? request headers 에 쿠키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정보는 그냥 텍스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하려면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설치했던 쿠키 모듈을 이용해서 이 모듈의 파스 기능을 이용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파싱된 결과 해석된 결과를 쿠키스에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파스로 들어오는 저 값이 아무 값도 없다면 즉, 쿠키의 값이 없다면 이 파스는 에러를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저 쿠키의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만약에 쿠키의 값이 없다면 이 부분은 undefined로 되는 표현식이 되는 것이고 undefined는 node.js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걔는 true로, 아니 false로 치거든요 그리고 undefined가 아닌 어떤 값이 있는 경우에는 걔는 true로 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 쿠키의 값이 있는 경우에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없는 경우에도 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빈 객체를 만들어주고 이미 선언됐기 때문에 반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일단 콘솔 로그를 찍어봐야죠 여러분 자주 찍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보가 잘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만약 쿠키스의 이메일이 뭐와 같다면 egoing777gmail.com과 같고 and 쿠키스의 패스워드가 뭐와 같다면 이즈오너는 true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내버려 두면 얘는 이미 false이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즈오너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쿠키 값이 세팅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로드하면 리로드하면 true가 되는데 제가 쿠키 값을 없애고 리로드하면 false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코드가 산발적으로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이거 봐서 얘가 뭔지 알려면 머리를 막 싸매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코드가 개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자, 인증이 영어로 authentication이에요 이거예요 아, 제가 저걸 외우고 있다니 자, 그래서 auth 그리고 is owner 그리고 이 함수는 쿠키 같은 정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모두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만큼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return 값으로 isOwner를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하고 밑에 있는 코드는 이렇게 삭제하는 걸 통해서 저는 isOwner를 훨씬 더 가속성 높은 코드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